감독님이 훈련하신 거를 봤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긴장 안 하고 있었어요 긴장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훈련을 하고 점점 빨라지시고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긴장을 했... 쪼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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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 선수의 의도치 않은 도발 아닌 도발 좀 심리적으로...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서현 선수랑 싸우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자신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 눈에 보이지도 않아지? 보이지도 않아 브라운 레전드의 마지막 승부 국대는 국대다 MC 전현무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입니다 저희 국대는 국대다의 첫 경기자 한국 스포츠 사상 최고의 타쿠 레전드 현정화 선수와 국가대표 현역 서현 선수의 매치가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적인 빅매치의 주인공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스포츠계 최초이자 유일한 그랜드 슬랩 금메달만 75개 영원한 타쿠 레전드 현정화! 전 이 날만 기다렸어요 다시 국가대표가 된 듯한 느낌? 선수 생활을 했을 때가 그리웠거든요 선수 생활을 했을 때가 그리웠거든요 잘한다. Come on! 잘한다! 아 우리가 언제 이런 데 걸어보나 우리가 언제 이런 데 걸어보라고 자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페이스메이커 박상준 코치님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선수로서는 또 너무나 오랜만에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선수로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7년 만에 돌아온 현정화 선수 인사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나보죠 현정화의 15년차 애재자입니다 2021 도하 아시아 탁구 선수권대회 단체전 은메달의 주인공 최고 세계 랭킹 8위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서혁원 서혁원 utto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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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아 어어 아 아 아 아 모든 선수들이 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저도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당연히. 누가 자기 선생님이랑 게임을 해보겠어요.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자, 지금 현정아 선수가 현역대 내가 100이었으면 85까지 올라왔다고 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뭐야? 비웃으신 거예요? 언니 나가요, 언니 출동. 아, 너무 무서워지다. 무섭죠? 무섭다, 무섭다. 아니, 근데 저희가 같은 체육관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독님이 훈련하신 걸 봤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긴장 안 하고 있었어요. 긴장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훈련을 하고 점점 빨라지시고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긴장은 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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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나가. 머리를, 어리로 나가. 김동현! 아, 지금. 아, 지금. 인사성이 밝은 친구네. 살살 좀, 살살, 살살. 제가 살살은 저요. 이게 최선을 다해야죠. 하하하하. 살살하면 내가 진다. 네. 오늘 본인의 컨디션은 어때요? 저요? 나쁘진 않아요. 하하하하. 어허. 나쁘진 않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여유로워. 저 맨털 동시에. 너무 여유로워. 너무 여유롭죠? 너무 여유로워. 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두 분의 빅매치를 앞두고 현정화 선수의 응원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현정 감독님이 이겨야 현정 감독님의 이름으로 장학금이 저 두 친구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대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저 두 친구들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저는 좀 남다릅니다. 서현 선수의 의도치 않은 도발 아닌 도발. 좀 심리적으로.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서현 선수랑 싸우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자신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 눈에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저는 탁구 공만 보고 싸웁니다. 탁구 공만 보고. 서현 선수 라켓하고 탁구 공만 보고 싸울 겁니다. 귀여워. 그래도 라켓만 보겠다는 거예요. 예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현 선수도 힘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서현 선수 동생도 탁구로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 탁구인이네요. 응원도 왔어요. 왔어요? 저쪽에. 어 저 뒤에 계시네 안녕하세요. 어 저 플래카드 뭐예요. 어 저기 뒤에 서현 선수 응원. 바로 옆에. 저희 현정화 선수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현정 선수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결국. 어머니 화이트.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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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좋습니다 그러면 대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하시죠 먼저 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저를 보지 마시고 현정화 감독님 보고 얘기하세요 다 보고 있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눈 봐 눈 눈 봐 눈 네 감독님 제가 너무 존경하지만 이번 시합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이기겠습니다 아 좋다 이기겠다라고 하셨고요 현정화 선수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운동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수생활 할 때보다도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불과 두 달 뭐 했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난 오늘 꼭 이기고 싶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오 그 오늘 때보다 간절하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유일무이 탁구 레전드 현정화 선수와 현대한민국 국가대표 서요원 선수의 대결 지금으로 시작합니다 지킵 Admir 지킵암 지킵 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